그래 우리 단대님 엔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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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용두사네레지 용두사네레지 한복동 죄송합니다. 가수 아니니까 용두사네레지 박수 한 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수 한 번 많이 상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수 아니니까 시기 한나마 안되었어요 아 용두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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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두개는 194강에 타네 사랑시 못하잖아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나만 몰랐으니 또 그 시절은 모두 잊어 아 가져가uls는데 자, 박수 주세요 아, 내 영도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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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운 맘도사랑 시월로따라 변하는게 사람들의 마음이냐 우리서는 194대 달에 추워왔던 그 시절은 그 어디로 가버렸나 장인과 나는 것과 시원한 영도사랑 영도사랑 내게 그 그리운 맘도사랑 그리운 맘도사랑